이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진 것이 작년 9월 달이었는데 작년 9월 10월 이때 전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때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 일당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차들이 거두었다는 수천억 원의 부당특혜 이익금 그때 전부 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냥 입만 열면 몇천억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투자한 돈의 천배 기억이 나네요. 천배면 몇 퍼센트 수익인 줄 아십니까? 10만 퍼센트 수익률입니다. 10만 퍼센트 제가 아까 한국전력 사체 한전체 얘기하면서 6%라고 그랬죠? 어디다 대고 6%가 지금 10만 퍼센트 이득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 얘기했는데 지금의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대장동 일당의 특혜 의혹, 초과 이득 의혹, 환수 조항 삭제 의혹였는데 지금 해가 바뀌어서 2022년 10월 달에 벌어지고 있는 게이트는 뭐냐 반드시 상남시, 경기도에서 이자들을 적극적으로 비유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공짜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 받은 돈이 어디 쓰였는가 꼬리를 꼬리를 물고 찾아가 보니 대통령 선거에 쓰였다 그래서 대장동 특혜 의혹이 지금은 대선 자금 의혹이 된 겁니다 정치 자금 의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시게 딱 요약을 해서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대장동 일당에 거두었다는 특혜 그거 말고 그건 일단 접어놓고 이 선거 자금에 이 돈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는가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 도전을 했을 때의 선거 자금 2018년에 경기도 지사에 출마했을 때의 지사 선거 자금 그리고 작년 후반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의 대선 자금 시장 선거 자금, 도지사 선거 자금, 그리고 대선 선거 자금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섯 가지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유동규 씨가 적극적으로 폭로를 해서 알게 된 것이 작년 4월달에서 8월달 작년 4월달에서 8월달 4, 5, 6, 7, 8 다섯 달 동안 8억 4,700만 원 작년 4월달에서 8월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밑 준비를 하던 그때입니다 작년 4월에서 8월까지가 출마 선언도 하고 대통령 후보로 등록도 하고 그 이전에 사전 작업도 쭉 하고 돈이 아주 많이 필요했던 시기죠 어찌 됐건 그때 첫 번째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돈이 중간중간 교집합으로 섞이기도 하고 액수가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토막토막 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서 8월까지가 대선 자금 그러니까 김용이라는 사람이 유동규한테 20억을 내놔라 그랬고 유동규가 나무기한테 야 20억 내놓으라는데 하니까 나무기가 그중에 8억 4,700만 원을 만들어서 자기 후배인 정민용을 시켜서 다시 이렇게 갖다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이건 지금까지 나왔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8억 4,700만 원만 오고 갔겠느냐 그런데 오늘 20억이 나왔습니다 양파 껍질이 지금 양파 껍질 여러분 벗겨보시면 맨 껍질은 아주 얇죠 투명종이처럼 얇은 게 양파의 맨 껍질입니다 이제 벗기면 벗길수록 양파의 껍질은 두꺼워집니다 맨 밖에 있는 건 분홍색, 오렌지색, 얇죠 지금 그 정도가 벗겨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나온 건 20억 맨 처음에 벗겨진 건 8억 4,700만 원 오늘 벗겨지는 건 20억 20억은 언제냐 작년 초 그러니까 작년 1월쯤에 20억을 내놔라 그래서 남욱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토목공사하는 업자한테 20억을 받았답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대장동 말고 오늘 나오는 것은 안양 탄약고 의역 또 하나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역 역세권 개발 의역 동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복잡하시죠 이제 성남시에는 대장동 의역, 백현동 의역, 백현동은 옹벽 아파트 의역 그 다음에 안양 의역, 남양주 의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역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 안양 탄약고 의역은요 군사시설을 자꾸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돼서 저도 그냥 말해버리려 합니다 여러분 광명시 알죠? KTX가 멈추는 역 광명역이 있는 광명역 바로 밑에가 안양시 박달동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박달동 근데 거기 아마 군 탄약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고 그 장소에다가 뭐를 짓느냐 안양 테크노밸리 판교처럼 제2의 판교를 만들자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안양시장도 관련이 있지만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여기도 뭐 수조원 수십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토목공사 업자들이 개입이 되겠지요 이 사람들은 정진상한테 선을 이 줄을 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야 경기도지사실에 제일 실력자가 누구야 이재명 빼고 누구 정진상 정진상에 고개만 끄덕이면 다 돼 안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나무기 가서 야 너희 뭐 안양 탄약고 사업 할 거야 말 거야 어? 보험 들어놓고 기름칠 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자 나 지금 20억 필요하거든 거기다가 바로 지금 넣어야 돼 저쪽에서 20억 뚜두두두 타자놨는데 20억 가진 사람 빨리 와 내가 우선권 줄게 안양 탄약고 사업 우선권 거기서 어떤 토목업자가 여기 있습니다 20억 이제 그런 겁니다 그 20억이 간 겁니다 안양 탄약고 이전 사업을 맡게 되면 토목공사권을 주겠다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군데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이 두 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마 이재명 대선 자금의 의혹을 받고 있는 걸 겁니다 작년 초 작년 4월에서 8월 뭐 이때쯤이니까 이제 이번에는 시계반을 좀 뒤로 가서 이재명 성남시장 때 성남시장 재선 도전 때 이때도 뭐 돈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유동규가 이번에 양심선언하고 있는 유동규가 3억 6천만 원을 받습니다 3억 6천만 원 김만배 옆구리 찔러가지고 김만배 옆구리를 찔르자 김만배는 다시 남욱을 찔르고 남욱이 아마 돈관리 총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남욱이 다시 김만배 김만배가 다시 유동규 유동규가 3억 6천만 원을 받으면 유동규 혼자 꿀꺽 먹느냐 그것이 아니고 1억 원은 김용희한테 5천만 원은 정진상이한테 그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좀 등치가 큰 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014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그때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인 모양인데요 A씨하고 B씨가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씨한테 43억 원을 전달을 했답니다 43억 원 그래서 이 43억 원의 돈도 지금 저 제목에는 꿇어다녔다라는 제 부분만인데 실제로 43억이 전달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돈도 그 돈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비용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특혜에서 그 거액을 천문학적 숫자의 거액을 움켜준 그 대장동 일당들이었는데 이제 그거로부터 수사가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선거자금에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를 이제 파헤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래신도시도 있었고 대장동도 있었고 백현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양 탄약구 박달동도 있었고 남양주시에 있는 양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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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개발사업 그런 이름은 다 잊으시고요 아 수레바퀴가 그렇게 굴러왔구나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개발 업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선출직 지사체장 이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가 여기 민간사업자는 누구? 남욱 변호사 민간사업자 근데 이 민간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조 출입으로 그쪽에 빠꼬미인 머니투데이 부국장 김만배가 협업을 하는 겁니다 김만배와 남욱은 민간 이쪽에는 누가 있느냐 성남시의 두 실력자인 정진상과 김용 김용은 가장 실력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이고 정진상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오른팔인 정책실장 자 여기에는 민간업자 남욱 김만배 여기에는 누구? 네 정진상과 김용 이 둘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유동규 유동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삼각축이 딱 눈에 보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보면 아주 복잡하게 그 실패줄 같은 돈의 흐름을 낱낱이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은 맥북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동원되는 증거물들은 A4용기로 수만 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했는데요 이제 이 남욱이라는 자 남욱 변호사 이 자가 참 그 보니까 요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개 이 부동산 개발도 정보 싸움이거든요 미리 알아내고 정보를 만들고 그러니까 안양시 박달동의 안양 테크노밸리를 만든다는 것을 안양시가 미리 계획하고 경기도가 미리 계획한 정보를 빼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욱이 자기가 주동자가 돼서 그러한 구상을 둘을 떼가지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또는 경기도지사실에 그런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한번 해보지 그래 타냐고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며낼 수도 있고 그래서 대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업은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민간사업자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남욱은 그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가 있기 1년 전부터 모집 공고에 100점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 때도 미리 준비 100점짜리로 준비해요 안양 테크노밸리 그 사업도 100점짜리로 준비를 해오고 남양주시 양주역 역세권 개발사업도 100점짜리로 그러니까 그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입맛에 100% 딱 들어맞게 준비를 해오고 또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예산 그것도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준비를 해오면 그 사람이 따른 당상으로 그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허둥대다가 지나가버리는 거죠 그것이 다시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 그 회사 이름이 NSJ홀딩스 NSJ홀딩스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고 천화동인 4호가 1050억을 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천화동인 4호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법인을 이름을 바꿔서 그게 NSJ라는 건데요 NSJ가 무슨 뜻이야 영어 알파벳의 NSJ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천화동인 4호가 대장동을 우리가 멋지게 해 먹었는데 이번에는 안양테크노밸리다 안양테크노밸리는 뭘로 하느냐 NSJ홀딩스로 한다 그래서 그래서 NSJ홀딩스 이름으로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IBK 투자증권 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실력 좋아요 그죠 건설사는 다 빼고 금융사만 집어넣어 가지고